제 100회 전국체육대회 보리밀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비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석영 경상공도 보리밀린협회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1번부 플라잉급 마이너스 60km 경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호 2번 서울 방진구청의 김태원 선수입니다. 장관호 2번 서울 방진구청의 김태원 선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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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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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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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호 58번 전북 전주대학교 강태영 선수입니다. 차가운호 58번 전북 전주대학교 강태영 선수입니다. 차가운호 58번 전북 전주대학교 강태영 선수입니다. 차가운호 62번 전북 플링 히트니스의 정완이 선수입니다. 차가운호 58번 전북 전주대학교 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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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입니다. 차가운호 70번 경북 경규 다짐의 정병호 선수입니다. 차가운호 58번 전북 전주대학교 강태영 선수입니다. 진짜 너희 먼저 GPS fuh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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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번 경북 경주 아재미 경변호 선수입니다. 선수 라이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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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 보증연연을 본회의 무대에 비해 정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4일이 고명 부르겠습니다. 고명도도는 분상 앞으로 나오세요. 2번, 14번, 22번 47번 61번 이상형 선수 아니다 무게 수고 중 서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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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키가 너무 많은데요. 한 번 발전하고 있어. 그럼 이 번역이 near. 우선 전 세계에서 겉부맛 엠파이 포드커반 전철현 용래 부대님의 잠시만 대견들이십시오 자 2초와 비교심사겠습니다 차감으로 20번, 33번, 58번, 62번, 70번 선수 라인업 선수조조조조조조조사 태uction 선수조조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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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감사합니다.